핸드메트 리핏 에프터 미 핸드메트 저는 이거 진짜 싫어해요 아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한참 나왔어 하지마 이 자식아 아니 근데 뭐 빨판 같은 게 나 장난이니까 자꾸 인생은 누구처럼? 생각했잖아 자동차 정비소? 할까? 뭐? 뭐지? Look at this dude Oh!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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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Oh! 다하나 허허허허허허헣 카페펜 고마워 요실 쇼 오우 헤노우 오우 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구름도 그려줘야겠다 오 나쁘지 않은데요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선생님이 한 건데 어때? 감동적이지? 별로야 이거? 수아야 이거 별로야? 아니야 형 이거 세훈아 이거 별로야? 뭐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제가 호로라기를 하고 불면은 팀이 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안아주세요 주세요!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가야 돼 언제까지 나오죠? 아니 형이 오늘날 보는 거잖아 맞아 네 대구에서 아니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자 대구에서 만화를 찍고 나왔을까? 범규 만화를 찍고 나왔을까? 범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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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화로가 그렇게 유행이라며요? 요즘 저희 안무 선생님께서 이제 갓구지 시켜주시는데 최근에 먹은 디저트 중에서 가장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처음 먹을 때는 오우 뭐야 너무 단대 이거 오케 먹어 그랬는데 요즘 먹고 있어요 난 토마토가 곱은 것 같아 토마토? 다른 거는 다 단대 달아서 너무 단대 내가 토마토 안 물리고 계속 들어가 음 철 아니웨이 소 토마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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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토마토 다 알아야 되나 본데 그런가 봐 설마 하나씩 다 해보고 있어? 응 근데 나도 그런 거 좋아하긴 해 브랭 1, 9, 8 어떻게 알아? 뭘 일단 해봐 여기 있는 숫자 좀 보는 게 1, 9, 8 밖에 없었어 오! 역시 1, 9, 8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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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벌써 봐봐 아이스크림 됐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하고 무슨 위기가 있을 때 이런 거를 와이프한테 해주면 갑자기 친해져요 아 그래요? A few moments later 이런 거 자주 해주세요 아니 저 처음 하는데요 오늘 그래서 쫓겨났어요 여기서 못 찍어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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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조금 전에 나누는 이 두 팀으로 워암품 꾸미기를 저희도 해보려고 준비를 좀 해왔거든요 원래 이쪽 팀이었지만 이번에는 회사를 맡을 거예요 MC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양쪽 두 팀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면서 양쪽 팀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주 재밌네요 여러분들 저 원래 MC였는데 지금 제가 지금 그러니깐 야 우리 둘이 우리 둘이서 이렇게 하면 형이 제일 진심이잖아 1번이 뭐야? 1번이 이거 범경이 만든 거 확 1번이 이거 뽁뽁뽁 잡이 prohibited 두 분이